반갑습니다. 딱 나와 최적입니다. 기선제압 전까지 뭐하지? 뭐해요? 선생님 저 커리 다 탔는데 할 게 없어요. 정말? 정말 할 게 없을까?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커리 공백. 선생님 한 달간의 커리 공백. 그때까지 뭐할까요? 커리 공백이라고요? 이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커리 공백은 선생님이요. 예를 들면 현장 강의가 쭉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잠깐 휴강하는 시간 뭐 한 3주 4주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공특까지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분석 및 해설 강의까지 딱 완강을 한 상태에서 기선제압 전까지 현장 강의는 쉬어요. 그렇지만 인터넷 강의의 커리가 공백. 커리 공백?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전체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때 뭐 올려드리고 저때 뭐 올려드린다는 것의 약속을 이미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기선제압이 7월 중순에 열릴 텐데 그럼 그 사이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죠. 그거는 일단은 만약에 지금 약점공약 특강과 6월 모의평가 분석 해설 강의까지를 다 들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강의 올리자마자 그냥 올리자마자 다 듣고 올리자마자 듣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 그런 친구들이 비율적으로 높은 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예를 들면 코어 강의 30강 혹은 사회문화 21강 이것조차 완강이 안 된 친구들도 없지 않고 개념 강의가 현장 버전이든 아니면 스튜디오 버전이든 간에 완강한 친구들 중에서 선거게임이나 통계게임 안 드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커리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기선제압 전까지 뭐 할 건지를 딱딱 정해드릴 테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찾아 들었는지 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6월 모의평가에서 성과를 얻었는지에 따라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7월 중순부터 기선제압 시작하면 엄청 바빠요. 선생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때는 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10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초집중을 해서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냥 강사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자 집중하자 이런 뻔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심적으로 엄청 쫄리고요. 그 다음에 쉬는 것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전에도 막 별의별 상상 때문에 막 이제 건강관리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잘 안 맞는 시기가 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 전에 이 한 달 정도 되는 시기를 아주 잘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제 학생들은 뭐 이렇게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또 정신없겠지만 특히나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중에서 꼬박꼬박 풀커리를 탔는데 한 달 정도 공백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더더욱 도움되는 얘기까지 해드릴 테니까 첫 번째 전체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념 완성, 코어 강의와 현장 버전 이미 다 완강된 지 머나먼 옛날이 돼버렸고요. 두 번째 통계 게임과 선거 게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했는데 아직 이거로 안 나눴다. 그럼 꼭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아니죠. 이거 다 하는 거죠. 원래 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요. 예를 들면 다른 선생님 강의도 병행해서 듣는 친구들 중에서 A 선생님 강의의 개념 완성을 듣고 지금 통계 게임 할 건지 약점 국략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마저도 이건 고민이 아니라 통계 게임하고 약점 국략 특강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회문화는. 그리고 선거 게임 하고 나서 약점 국략 특강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건 가능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직 정법에 선거는 진짜 손을 댈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러보니까 선거 문제, 그건 둘째치고 개념도 아직은 다 완벽하게 돼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약점 국략 특강을 먼저 듣고 마지막에 선거 한 문제를 뒤로 미루겠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2번과 3번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 하나. 우리 조교들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질답 게시판에 올라가는 상담 글 혹은 질문 글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기가 만점이 목표래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또 이미 자기가 좀 늦게 시작했대요. 그럼 약간 좀 듣기에 서운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수는 있긴 한데 그러면 이것만으로 만점이 충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진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정말 까놓고 말해서 현장에서 1월 달부터 혹은 12월 말부터 학생들 모아놓고 우리 제자들 모아놓고 그냥 강의를 팔기 위해서 설계한 그런 커리큘럼 같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했다 그러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대로 순서를 밟아 나갔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선생님 21년 강의에서 느껴왔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이대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강의에 올려드리는 이유도 자 너희들 시간에 맞게 그냥 선택해? 선택하는 거 아닐걸요? 이거는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적자승전 모의고사도 하다가 그 다음에 기선제약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늦었다 그럼 더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좀 더 빨리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컴팩트하게 예를 들면 지금 이 현장 버전이 좀 기니까 코어 강의로 마무리할까 그럼 또 질문하는 거예요. 코어 강의로 충분할까요? 우리 조교들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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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또 질문 들어와요. 이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더 하셔야죠. 그럼 현장 버전이 이게 진짜 완성된 강의라고 한다면 현장 버전을 배속 기능을 활용하든 아니면 자기가 뭔가 좀 더 시간을 할애하든 간에 따라올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편한 것만 찾아 나가는 건 그거는 이미 이걸 완강한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이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커리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뭔가 막 투덜대거나 아 난 시간이 없는데 시간 다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수험생들은 선생님들도 시간이 없고요. 세상에 시간 펑펑 남아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투덜대거나 이러고 있을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교들의 조언이 딱 들어가면 그 말을 믿고 어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 믿어보세요. 우리 조교들은 작년에 선생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커리를 우리 조교들보다 잘 아는 친구들이 누가였어요. 심지어 많게는 지금 7년째 근무하는 조교도 있는데 그 친구는 커리큘럼 완전히 빠삭하게 알 거 아니에요. 커리큘럼의 변천사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코어 강의면 충분하다고 그 친구도 이거 다 강의 듣고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땐 이런 게 없었냐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코어 강의와 현장 강의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여기까지 다 들은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풀었는지 아직은 시즌 1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근데 그것도 3회분이기 때문에 그 3회분 60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기회를 만약에 그거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또 찾아보고 익히고 그 다음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표도 우리가 또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적자생존 모의고사의 출제 비중도 한번 또 분석해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게 익어가는 거지 띵 하나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도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좌표를 확인하시고 여기까지도 다 돼 있다 하면 그때부터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크로니클 정법이 6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크로니클로 선지작업을 하다가 기선지압대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사회문화 쪽에서 크로니클에 대한 재판매 혹은 비타민 교제를 통해서 크로니클만 따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됩니까 라는 게 뭐 최근에도 DM으로도 들어와 그 다음 게시판에도 들어오는데 또 그 전에 구매했던 친구들은 다시 풀어보고 싶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고민을 해서 최소한 6월 말 7월 초에 낼 테니까요. 즉 사문도 크로니클 6월 모의평가까지 반영된 것으로 다시 한 권 더 내드릴 테니까 절대로 선지작업 개념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선지압이 오잖아요. 난리가 나는. 맞히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성과가 막 떨어지는 거지. 왜? 왜 맞히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선지가 15개 20개 25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만약에 정답이 12개다. 12개를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11개까지만 고르고 하나에 못 골랐다. 그래도 그거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원래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점진적 과부하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과부 과부 과가 아 뭐야? 미쳤나 봐. 과부하 과부하가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마치고 싶다고 한들 지금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험의 특성상 그냥 예를 들면 고위학력평가의 문제만 여러분한테 줬어요. 너무 쉬워. 다 풀어. 다 맞춰.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6월 모의평가가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린 더 어려워질 9월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 수 있는 만약에 무게를 친다 그러면 무게를 칠 수 있는 것보다 살짝 높은 거 아니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40kg밖에 못 드는 사람한테 어느 누가 80kg짜리 줍니까? 그 친구의 근육성장을 위해서는 45kg 하나라도 들어봐라 이렇게 하겠죠. 45kg을 들었어. 그럼 이제 두 개 세 개 하다가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50kg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건 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살짝 위 그리고 전달보다 전절달보다 1월달보다 지금은 훨씬 더 무거운 걸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달에는 워낙 무거운 그렇죠. 그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코스를 여러분이 버텨내려면 이미 다져진 실력 없이 여러분들은 거기서 성과가 안 나와요. 그냥 나가 떨어질 거예요. 지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준비하긴 하지만 그건 저 멀리 있는 얘기고 7월달에 기선제압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은 딱 나오죠. 그럼 그때까지 뭐 하실 겁니까? 그냥 거쳐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교제와 강의를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된 사람인가를 검토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길에 그 과정에 적자생존 모의고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 거고 크로니클은 OX잖아요. 혹은 단답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20개짜리 문제를 풉니까? 그 다음 적자생존 모의고사 아니 답이 하나짜리를 못 푸는데 어떻게 큐뱅크 블랙라벨을 풉니까? 큐뱅크 블랙라벨이 약점공략 특강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약점공략 특강을 다 들었다. 근데 큐뱅크 블랙라벨 큐블라 큐블라의 문제를 다 안 풀었다는 친구들은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강의는 끝났겠죠. 그래서 큐뱅크 블랙라벨 선생님 이 약점공략 특강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선제압하기 전까지 약점공략 특강의 이 큐뱅크 블랙라벨을 다 못 풀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시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막 이것저것 틀렸어. 그럼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큐뱅크 블랙라벨 한 권 더 사서 또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풀었는데 왜 또 풀까요? 아니 풀었는데 또 푼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처음에 엉성하게 풀었던 걸 또 푼다 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것저것 틀리다 보니까 좀 약이 오르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다 맞춰보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6번은 크아 정말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곧 사회문화 가글 특강을 오픈해 드릴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가글이 뭐예요 가글? 입이 텁텁할 때 입에 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가글 아 그건 가글 아닌가 가글? 그렇죠. 이거는 그런 뜻도 담고 있지만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는 특강을 마련 했습니다. 이미 아마 이 캐스트 영상이 올라간 다음 주부터 이게 가글 특강이 한 강 두 강씩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길어야 한 20분짜리 이런 강의로 아주 다양한 질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대학 가서 사회문화 과외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그때 생각날 겁니다. 아 작년에 가글 특강 정말 잘 들어둘걸 혹은 아 작년에 가글 특강 잘 들어두니까 학생들이 뭘 질문할지 알겠어. 이미 내가 가려운 걸 학생들도 또 가렵게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정리해드린 특강 가글 특강 가려운 데 긁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린 특강 마련할 거고요. 이 정법은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이거 어 가보자고 가보자고 특강을 마련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제공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하면 다시 뭐 공지를 하겠지만 왜냐면 이 가보자고 특강을 선생님이 기획을 했는데 음 메가스터디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왠지는 나중에 한 번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어떤 유튜브 채널 이 됐든 간에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 기획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어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관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정법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가볼 거고요. 노동위원회 가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하죠. 국회도 가보고 선생님 진짜 시간이 남아도시나요? 그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가보는 홈페이지를 가보는 특강을 마련할 거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나중에 뭐 들어보시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도록 선생님이 확실하게 어 뭔가 개념도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가보자고는 어디서 가볼 거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도 가서 직접 조문도 한 번 보고 근로기준법 딱 친 다음에 딱 17조 67조 보고 민법도 한 번 보고 요번에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민법재 758조 750조 756조 같이 한 번 보고 친족 관련된 규정도 확인해 보고 이런 그냥 재미삼아 하는 특강이 아니라 아주 혁신적이고 다양한 특강들을 이제 6월과 7월 초에 마련해 드릴 테니 제발 이거는 이것대로 가져가고 자기 좌표를 확인해서 그 전에 할 걸 했어야 될 걸 반드시 한 상태로 7월을 맞이해달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꼭 풀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또 엄청 하는데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우리 조교들도 또 난감합니다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풀면 좋죠 선생님 조이가 안 풀어서 너무 쫄려요 그냥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문제 세보세요 242문제 수능완성 선생님도 지금 최근에 다 샀거든요 경제까지 샀어요 경제는 심심할 때 푸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까지 사가지고 생님도 샀어요 다 샀어요 선생님은 이제까지 강의하던 다 사요 한국사도 사고 다 그래서 그냥 가끔씩 보는데 수능완성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욕심내지 마시고 만약에 자기가 수능특강을 안 풀었다 푸세요 9월 모의평가 전에 한번 푸세요 수능완성 아직 안 풀었다 그때 한번 푸시고 여기 뒤에 모의고사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풀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정법 컨텐츠가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풀어보는 게 도움됩니다 사회문화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당연히 도움 되죠 이만큼 좋은 책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값싸고 올해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기교제이기도 하고 믿을만하고 다만 이런 걸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혹은 언제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이라는 걸 세우셔야죠 계획이라는 것을 근데 선생님의 커리를 따르겠다는 친구들은 앞에 것이 우선이지 뒤에 게 우선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조언이자 경고 비슷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기선지압 개강하는 여름부터는 훨씬 바빠집니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몸도 잘 버티는 게 힘든 정도의 아주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 전까지 약공특 적생물 시즌 1 을 로그 아니죠 원으로 돌아갈 시간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전진만 있는 거예요 전진만 그러니까 다시 그 전에 아 잠깐만 내가 좀 부족한데 약공특을 좀 할까 안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하시고 기선지압 때 그 전에 안 해둔 거 없이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당부이자 정말 진심을 담은 조언이자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또 막 과목 갈아타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법 런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 과목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다 심적으로 쫓긴다 해도 개념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그 다음 커리 약정공략 특강 무슨 기선지압 뭐 파이널 뭐 적자생정 모의고사 할 것 없이 그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를 다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쫓기면 쫓길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선생님이 설계한 이 전체 커리큘럼의 취지를 잘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꼭 다 한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기선지압에서는 정말 그 전설의 레전설 전설의 교제와 강의로 여러분들을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연구실은 계속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또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